플레이 애벌레 만들기 오늘은 꼬물꼬물 귀여운 애벌레를 만들거에요 오늘 이모와 함께 우리 친구들이 직접 만들어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하늘, 보라, 분홍, 검정, 하얀 10가지 색깔 친구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나요? 이모랑 창작 동안 한지붕 크레파스를 먼저 보고 올게요 재료 클레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정색 나뭇잎 모양으로 오린 커피필터 유성매직 검정색, 수성사인펜, 분무기 먼저 나뭇잎 모양으로 오린 커피필터에 유성매직으로 인맥을 그리고 수성사인펜으로 색칠해요 이모는 노랑, 연두, 초록색 사인펜을 섞어서 나뭇잎을 색칠했어요 그 다음엔 분무기로 물을 뿌려요 드라이어로 말려주세요 빨강색과 노란색 클레이가 만나면 주황색으로 편신 노란색과 파란색 클레이가 만나면 초록색으로 편신 파란색과 빨간색 클레이가 만나면 보라색이 되고 파란색과 하얀색 클레이가 만나면 연한 파란색인 하늘색이 되지요 빨강색과 하얀색 클레이를 섞으면 분홍색도 만들 수 있어요 10가지 색깔 클레이 만들기 끝! 이제 나뭇잎 위에 동글동글 애벌레를 만들어 보아요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하늘색, 보라색, 분홍색, 검정색, 하얀색 알록달록 무지개 빛깔의 클레이 애벌레 완성!